여기가 니가 알아본 집이야? 응 어때? 너무 커 계산 초과야 이런 집 내가 이미 계약했는데 여기 뭐?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서 여기서 같이 살자 너 밝은 거 좋아해서 일부러 창이 큰 곳으로 골랐어 여기다 쇼파 넣고 저기다 TV 놓으면 되겠다 주말엔 니 무릎 빼고 누워서 영화 봐야지 아 그리고 저기다간 커다란 식탁을 놓을 거야 우린 가족이 많을 예정이거든 너 닮은 아들 하나? 그리고 또 너 닮은 딸 하나? 김세원 네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결혼할게 이것뿐이야 그 외엔 어떤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난 결혼할게 너랑 내 행복도 여기 있어 별로 너